오늘 예상하는 여러분의 팀을 갖고 와면 뭐 일단은 사실 약간 제가 태영이 형이랑 지민이 형이 좀 합니다 그렇죠 태영이가 잘해요 태영이가 좀 잘해요 태영이가 인더 숲에서도 많이 알려주고 태영이가 좀 잘해요 태영이 형이랑 지민이 형이랑 같이 태영이 형이랑 쏙 태영이 형이랑 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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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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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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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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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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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